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의 증시의 향방과 이어지는 투자 전략.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 온 코스피. 밸류업 실망감에 코스피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PBR 밸류업 관련된 사실 뭐 그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기도 했고 그에 대한 차익 시험도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업이야, 중장기적으로 물론 5월에 2차 발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가지 않을까. 추후에는 상법 개정안도 오 정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ROE와 안정된 회사들 결국에는 향후에 주저하는 정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양심 있게 하자라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고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PBR은 뭐 좀 중장기로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슬슬 하나씩 시장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주 PC 업무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은 시장은 경계감으로 유지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경계감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을 받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일단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부 측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배당 투자 매력이 있는 업종들은 속폭 반등을 했습니다. 5월 전까지는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실망은 아직 이른 걸까요? 저는 충분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게 배당이 끝난 게 아니죠. 사실 현대차도 이번 주 29일쯤에 배당 기사일이 그날이고 그리고 하나 금융지주가 하긴 했지만 지주나 증권, 은행 업종들이 이번 주에 하나같이 배당 기사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보면 얼마만큼 배당을 좀 더 많이 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물론 그동안 지주들이나 증권, 은행, 보험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에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실제기 증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업체들, 사실 지주나 대부분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PFO 관련된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천억 충당금을 쌓으면서 단기 수익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PFO가 조금은 저는 계산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런 브로크리지 수익이나 향후에 이런 STO 사업 또 올해 연말쯤에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치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분위기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제기 크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배당이나 특히 자사주 지분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인센티브 대학, 향후에 법 인세나 이런 면세 추진 그리고 향후에 프라임 지수와 같은 이런 ETF가 출시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하나하나 고쳐나가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해외 외신들 중에서는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배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일본처럼 갈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 했던 게 사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인구죠. 조출상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가 지진영학제 리스크, 북한 관련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외사에 대한 상장. 이런 대한 이스들을 하나, 둘, 셋, 넷 개씩 해소해 나가고자 한 게 이번에 관련된 별로 같이 증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BM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제가 앞서서 외신 스케치에서도 HBM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붙은 HBM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의 드라마가 하나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죠. 가장 뒤에 뛰고 있었던 그리고 삼성전자. 양산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HBM3 12단이 개발이 됐습니다. HBM 시장, 그렇다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 5년 뒤를 바라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적어도 2년까지는 SK하이닉스 독주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TSMC와의 동맹을 맺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자체가 이런 폐쇄적인 밸류체인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그런 우리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이렇게 독점 관련된 동맹을 맺어버린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 관련 기술을 빨리 뛰어넘으면 되죠. 물론 오늘 그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겁나게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는 5종도 보합사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8단 적층에 대한 24기가 HBM3를 SK하이닉스가 만들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건 12단, 12단 적층에 있는 32기가짜리 HBM3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는 8단, 12단, 24단, 32단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있는 기기나 AI에 관련된 활성화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래 너네 상용화된 HBM3 지금 양산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좋은 기술을 일단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실적에 크게 기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쓸만한 반도차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사양의 레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뒤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SK보다 삼성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오늘 5%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럼 이 시점에서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그건 나왔다고 해서 산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미 스케줄 라인 자체는 물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올해 중순쯤에 HVN3를 양산하기로 했는데 바로 다음 달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마이크론도 3, 4분기 때 HVN3를 양산하기로 했는데 2분기 때 할 수 있다. 대략 4월달, 5월달 된다고 되었을 때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졌다. 굉장히 과도한 그게 매도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수요일 자체가 사실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물량보다 10배 이상 SK하이닉스가 많습니다. 마이크론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물량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측면 그리고 HVN4까지 이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TSNC 동맹이 되는 게 HVN4입니다. 적어도 25년, 26년까지는 이미 SK하이닉스는 연출시장에 이미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을 다 차지했다고 선점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SK하이닉스 사실 오늘 빠졌을 때 사야 되지 않나. 적어부터는 15만 미터에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을 때 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방문을 합니다. 한국을. 우리 자체 AI 칩 좀 만들어달라고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사안가 간 종목이 있죠. QR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HBM 관련해서 관련된 테스트하는 기업이고 기존에 HBM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메타와의 관련된 파트너십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사안가를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물론 스쿠넥도 굉장히 큰 수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전부터 그런 MO를 맺었고 최근에 XR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메타 입장에서는 메타 퀘스트가 나오게 되면 조금 게임과 같은 모타블리치를 만드는 스쿠넥과 그리고 QRT 관련 흐름이 기대가 될 걸로 보이겠는데 내일 또 일단은 사실은 LG그룹에 있는 조용준 CEO인가 아마 그러실 건데 그런데 구강모 회장님을 직접까지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삼성전자, LG전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연구 삼성전자는 예전에 한번 XR 기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기어를 만들었을 때 그때 메타와 관련된 협업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흐름도 있을 거고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메타도 AI 개발 칩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성능을 위해서 한마디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삼성전자한테 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LG전자한테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 아마 LG이노텍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좀 수혜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HBM 시장 안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있으실까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사실 저는 딱 두 종목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게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쯤에 한미반도체 5배 올랐다. 너무 곧즙 아이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항상 애널리스트는 수주 계약이 나와야 밸류를 쓸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그러면서 다음 날에 목표가 사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한 900억에 대한 SK하이스 수주 받으면서 또 목표가를 사양을 했습니다. 16만 정도로. 그러면 과연 여기서 SK하이스 수주가 끝날 거예요? 저는 계속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 목표가가 20만 원 이상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을 했다시피 그동안 NCF 방식에서 NUF 소재로 도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HV 만드는데 그만큼 공정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결국 NUF 소재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한미반도체의 본도장비, TSB 본도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스 쪽 수주를 둘 다 가져가네? 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의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계속 꾸준히 목표가 사양을 한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론까지 나중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게 되면 HV를 만드는 3개의 회사가 한미반도체의 수주 모멘텀을 밀어준다. 당연히 대장주로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에코프로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마이크론과 SK하이스가 빠르게 양산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수율 경쟁이 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웨이퍼의 세전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물론 싱글 방식과 배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는 회사가 일본의 한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제우스 두 개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우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스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웨이퍼를 오염된 웨이퍼를 계속 세정할 수 있는 장비가 꾸준히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고 얘네들 아직까지 실적 안 나오잖아 하는데 1분기 때부터 결국 세전 장비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제우스는 최근에 주가를 보치더라도 결국에는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 제우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둘 중에서는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에코프루 비엠을 살 거냐 포스쿠 퓨침을 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한미반도체를 그냥 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바이오 바이오 하는데요. 바이오 이거 진짜 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알테오젠도 직접 탐방도 다녀오셨던 만큼 직접 다녀오셨던 후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한미약품이 한 7만 원 가격이 한 70만 원까지 간 게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때 흐름이 뭐였냐. 최초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그때 한미약품이 산업비 5조짜리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고 추위에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의 알테오젠의 흔해를 보게 되면 물론 산업비와 머크가 2019년과 20년도에 대략 4조랑 6조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맥주사에서 PR주사로 바뀌는 재형을 변경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밖에 없고 할로자임이 독종 계약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알테오젠의 비독종 계약을 하다가 처음으로 머크와의 독종 계약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저께 그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2028년에 머크의 키토르다 SC가 약 연간 매출액이 한 28조가 나온다. 그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받으면 대략 한 물론 아직 그거는 공시에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프라는 기본 과정을 제시했을 때 대략 한 1.5조가 매출에 찍힙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8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1.5조가 찍힌다는 거죠. 보세요. 한미약품이 10배 오른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3, 4만 원에서 이제 겨우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평가 논란이 될 수 있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얘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오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미 물론 오늘 관련돼서 할로자임이 올해 특화가 만료가 되는데 결국에 그게 만료가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알테오젠의 이런 알테오피포 같은 경우는 2040년에 특화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 경쟁력도 굉장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키트로다 SC뿐만 아니라 이제 제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시즌, 그러니까 화이자랑 그리고 로슈 그리고 일본에 있는 다이치, 생큐오와 같은 이 3개 회사가 ADC 항암제를 만드는데 ADC 항암제 글로벌 매출이 가장 큰 이 3개 회사가 결국에는 향후에 SC 제형 플랫폼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로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할로자임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나머지 2개 회사는 할로자임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RT 연용과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이치, 생큐오 같은 경우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29년에 만약에 상용화됐을 때 매출액이 대략 1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봤을 때 향후에 RTOGEN이 2009년에 얼마 들어온다? 대략 7천억에서 8천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이 비쌀까요?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RTOGEN이 우리나라 제초로 글로벌 1위 의약품 매출 회사에 로열티를 받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학량인도 마찬가지고 LBA 바이오 이런 관련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위상이 K바이오 위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고르면 될까요? 왜 웃으시는 거죠? 혹시 이해하셨나 싶어서 아니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을 고르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4월에 AACR이 있고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암종양학회인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이런 학회에 대한 이벤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하 기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얼마,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기조가 충분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선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고 저는 일단 알테오제는 대장주로서 계속 끝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유학여행이 저는 두 번째 대장주로 보고 있는 게 물론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우선심사 통과가 됐죠. 2월 25일쯤에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경쟁사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폐암치료제에서 우선심사하고 나서 4개월 만에 허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6개월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선심사 통과가 2월 25일 됐다고 하면 대략 8월 달. 그런데 이제 FDA 심사가 승인이 되면 그러면 입장에서는 마이스톤 자체가 4분기 때부터 들어옵니다. 대략 한 1,800억 정도 마이스톤이 들어오게 되면 유학여행이 1,000억, 1,060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이 오스코텍이 8백 정도가 올해 4분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 회사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실제로 폐암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시장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학여행과 오스코테 두 회사를 알테오젠 다음으로 대장주에 대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이 제가 봤을 때는 ABL 바이오가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조금 잔잔하긴 했었지만 이번 4월 달 AACR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이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대 바이오 플랫폼이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거든요. 제가 레고캠 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엔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열애설이 떠서 많은 분들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 하이브가 국내 엔터 기획사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려 7%나 하락했는데 하이브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하이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제 재활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하이브는 잘 났죠.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잘 났습니다. 불구하고 왜 1분기 실적에 대한 역성장 이슈가 조금은 발목을 잡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사실 하이브는 올해 6월부터 계속 꾸준히 하락세를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프로듀싱을 해서 현지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장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이브 같은 경우는 르세라핌이나 재효과 같은 컴백했던 가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4분기 좋을 수 있는데 1분기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수급적으로 안 좋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번 1분기를 잘 넘겨야 엔터 주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은 할인과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YG 엔터도 그랬죠. YG 엔터 제시인가요? 제시가 아니라 갑자기 제니 같은 경우도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큰 영향을 제가 봤더니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닷건을 다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다음에 제시 좋아하셨나 봅니다. 트위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TV 50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서비스가 종료된 트위치의 본격적인 수혜주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프리카TV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트위치 자체의 스트리밍 자체의 한 50%는 게임입니다. 나머지는 엔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게임을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아프리카TV도 사실 작년 1월 달부터 그런 스트리밍 자체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었던 게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보는 VJ들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는 원래 기존에는 이게 4대 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TV가 4였고 트위치가 6이었고 그리고 1이 치즈직이죠. 그리고 이제 트위치가 출수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아프리카TV가 6이고 치즈직이 한 4 정도로 시장을 나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프리카TV가 기존에 있다는 이런 플랫폼을 꾸준히 해왔다는 측면이 있었고 최근에 VJ들에 대한 이적도 충분히 좀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이버가 익숙하고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사실 네이버 멤버십을 연간 4만 원을 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티빙과 이런 치즈직에 대한 향후의 시너지도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입에 대한 시청자 주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프리카TV도 정장기적으로는 이게 바꿔야겠지만 결국 치즈직도 외화 관련된 최근에 플레이디나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수혜주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디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화진 과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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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